네, 복리후생을 활용한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하고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도 동기부여 요소가 되죠.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티그룹에서 근무하시는 토드라는 분이에요. 결혼을 했고 또 자녀도 셋이 있습니다. 아내는 주부고요. 또 이 사람의 동료인 앨리슨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의 남편분은 고임금을 받는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없다고 해요. 토드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생명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데 앨리슨 같은 경우는 남편의 보험에 이미 수혜자로 포함이 돼 있고 또 생명보험도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서로 관심사는 다른 거죠. 앨리슨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추가적인 어떤 휴가 시간, 휴가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금 같은 장기적인 재정 프로그램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표준화된 복류의생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토드하고 앨리슨이 서로 필요, 욕구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신축적인 어떤 복류의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두 사람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은 개인의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대의로는 그런 명제하고 좀 일관성 있게 신축적 복류의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각 근로자로 하여금은 자신의 어떤 필요와 상황에 맞춰서 보상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상을 개별을 한죠. 이거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축적 복류의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이 혜택을 본 바가 있고요. 이런 신축적 복류의생 프로그램은 연령과 결연상태, 가족의 복류의생 조건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근로자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복류의생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조직을 선택하게 하는 요소일 수도,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신축적 복류의생 제도가 전통적인 제도보다 보다 동기부여 효과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신축적 복류의생 제도를 새로 도입한 그런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근속, 그리고 직무 만족,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기부여 효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높은 수준의 급여를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조직에서 신축적 복류의생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표준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동기부여 효과를 갖는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적 복류의생 프로그램에는 단점이 있는데 관리비용이 일단 많이 늘잖아요. 개인별로 맞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또 동기부여 효과가 서로 다른 것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패키지로 묶는 것도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신축적 복류의생 프로그램에 동기부여 효과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아주 제한된 수의 기업에서만 신축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21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의 기업이 이런 신축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과거 한 2005년도에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41%였으니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그 유사한 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제 보충적인 의료보험의 제공 그리고 동료와 휴일 교환, 또 버스 여행 할인, 육아 보조 다양한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재적 보상을 활용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지금까지 직무 설계 그리고 급여, 복류생 이런 이제 외제적 보상을 활용한 그런 종업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고요. 조직 수준에서 이제 종업원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겠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내재적 보상을 제공하는 동기부여 효과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먼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로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그 펜사콜라에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이제 시간당 한 8,5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어렵지는 않고 또 뭐 흥미롭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어떤 직업 그리고 상사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 상사가 내 노력을 알아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또 뭐 지난 뭐 6달에 사이에 두 번이나 이달의 사원으로 선정되었다. 뭐 그게 내 사진 관련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높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 인플로이 레코리니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특정 조직 구성원의 그런 기여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칭찬하고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를 합니다.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이 이제 좀 자발적이고 사적인 감사 표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그 공개적인 어떤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 근무하는 1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장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 요소가 뭐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였냐면 진짜 인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좀 보고된 거를 보면 또 단기적인 동기부에서 재무적 인센티브 효과가 가장 컸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더 크다라고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칭찬, 인정 이런 것처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더 컸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제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사용 동기부의 효과는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지 않은 연구에서 그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이 자기 존중감 또 자기 유능감 직무 만족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에서 좀 뚜렷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칭찬하는 게 돈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보상이 따르든 안 따르든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의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인정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영자에 의한 정치적 조작을 좀 의심합니다. 영업과 같이 객관적으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직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인정 프로그램이 이제 공정한 것으로 좀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이제 성과의 기준이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경영자가 이제 시스템을 자신의 어떤 기호에 맞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정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칭찬이 너무 작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렇기도 하고 또 종업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비도적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해서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래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종업원들의 성과 향상을 좀 지속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종업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동기를 좀 부여시키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조직 성과의 향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성원들의 차이를 좀 인정을 해주고 또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이제 종업원들이 좀 느끼고 또 자신의 강점 그리고 기호에 맞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었을 때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업원 참가 또한 그 근로자들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업무 목표에 대한 몰입, 동기 그리고 또 직무 만족의 수준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이 지난 어떤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급여, 복리우생 이런 것들 그리고 내재적 보상 이런 것들을 신중하고 아주 사례를 깊게 설계돼서 종업원들로 해서 그런 종업직의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자들 또 우리 리더분들한테 주는 시사점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차이를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욕구를 맞춰서 그 직무를 설계를 좀 해서 동기부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표와 피드백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분명하고 좀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좀 참여를 좀 허용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이제 그 목표를 좀 설정하고 또 공유성 패키지를 좀 선택하고 또 생산성 문제 또 품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게끔 그런데 좀 기여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상을 성과와 좀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상이 성과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대의론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을 좀 성과 보상이 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의 공정성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종업원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노력 그리고 성과가 자신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받는 그런 급여 보상 이런 것들에 어떠한 차이를 좀 가져오는지를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